전북의 다른 분야는 몰라도 최소한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서는 부산 경남과 마주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나는 전북대학교가 명문으로 우뚝 서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교수들의 자존감과 자부심부터 대단해졌고 우수한 학생들도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다. 물론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도 명문대 이펙트 중 하나였다. 최근에 한 지인으로부터 전북을 대표하는 명물 중에 한옥마을과 함께 전북대학교가 손꼽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평소 생각해왔던 교육입도론이 옳았음을 깨닫게 됐다. 교육을 통해 전북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전북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굳어졌다. 교육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 각종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마저 취약한 전북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서만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등 교육 바로 세워야. 나의 교육입도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육을 통해 전북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전북과 한국,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교육명가로 이름을 떨쳤던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맞는 여건과 시스템도 구축하자는 말이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교육으로 전북을 되살리자는 게 교육입도론의 골자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북교육이 위기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민선 교육감 시대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공과 과가 있다. 변화를 위해 몸부리쳤던 분야도 있지만 아쉬움이 교차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우선 전북교육의 변화 방향과 목표 설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한 후에 변화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식의 토대 위에서 창의력도 키우고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화적 공감능력, 민주시민 자질합향 등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낳고 말았다. 여기다 교육행정의 불통과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전북교육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보도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지역민들이 많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북대학교를 명분대학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입도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전북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 인구는 모든 지표에 총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지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이를 총괄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인구를 들 수 있다. 각각의 지표는 해석 나름이지만 사람이 떠나거나 들어온다는 인구 통계는 한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석이나 눈속임이 불가능한 통계다. 전북의 인구는 1960년대 한대 260만 명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80년대 이후 산업화바 정보바 과정에서 낙후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고 인구 이탈이 심화되어 마지노선인 200만 명 선이 붕괴된 지 오래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인구 187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다. 그나마 주민등록만 전북에 두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적잖아 상주인구만 따진다면 17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북은 아직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낙후 지역인 셈이다. 전반적인 전북인구 감소의 현실 속에서 얼마 전 통계청 예측 발표한 시도별 학력인구 분석 자료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학력인구 6살에서 21살은 지난 2015년 기준시 34만 명인데 오는 2025년엔 25만 명으로 급감하고 2045년엔 20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5년 대비 30년 후의 증감률을 17개 시도빌로 분석하면 전북은 마이너스 40.2%를 기록해 9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마이너스 31.4%와 비교해 무려 8%포인트 이상 높은 우려할 만한 수치다. 물론 저출산의 재앙은 전북만 덮치지 않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예외 없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 마이너스 24.8%와 경기 마이너스 22.2% 역시 학력인구 감소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낙후 전북에서 유독 학력인구가 더 심하게 줄어들 것이란 통계여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학력인구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미래세대의 감소율이 심할 것이란 통계를 놓고 저출산 고려화만 탓할 수 없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지금의 학력인구 감소를 둔화시키고 다른 시도의 같은 또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북교육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의 고장이라는 화려한 옛 명성을 되찾는 교육입도 전북을 만들려면 가치관의 혼돈과 혼미 속에서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이 사삼 강조되고 있다. 기본과 원칙은 시대의 변화와 유행의 흐름을 초월한다. 격한 변화를 추구하다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히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근심지형,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하고 번영한다는 말도 있다. 기본이 바로 서면 어떤 외풍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교육은 더더욱 그렇다. 전북이 재개발랄한 학력인구를 빨아들여 활기찬 미래를 꿈꾸기 위해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면 전북교육은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 그 예뻘은 아주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흩어진 민심을 결집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혁신의 출발은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본분이란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이다. 도리와 의무, 직분 등이 연관하러 갈 수 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니 duty, 의무라는 말에 방점을 짓고 있다. 노노의 안현편은 본분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는 공자의 말씀이 나온다. 제나라 경공기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대답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아는 신아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작식답게 재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다. 본분을 이처럼 짤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말도 없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봐도 동서와 고금을 조월한 해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본분 다하기 아주 중요. 사실 정치도 그렇지만 교육은 본분 다하기가 아주 중요하다.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게 절실한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교육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또 잘 물린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진리가 당연하게 통하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의 본분은 기본 지식과 창의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요즘 교육권이 땅에 떨어져 사기를 잃는 교사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생님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바로 세우는 일도 미뤄선 안 될 일이다. 학생들은 기본 지식을 습득해서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나 창의력은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제대로 습득했을 때 가능한 까닭이다. 직원들은 전북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잘하면 된다. 학부모들도 가정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자기 절제와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교육에 활력을 주는 자기다움 각자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면 그간 소홀히 되어왔던 학생인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권도 우대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자기다움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전북교육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투천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학교가 위험하다. 학교폭력으로 학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일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교육당국의 재탕 3탕식의 대책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는 3차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3월에 실시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이 0.9%로 정년 동차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2년 입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세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증가에 상응하는 질적 재고와 함께 최후명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사후관리 및 회복 지원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만이 아닌 가정, 사회 전반적인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근원적 해설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시간대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여전하다.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수박 겉탈기 시킨 경우가 많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인성교육 추진 내용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학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 인성도 실력이다.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이나 생활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자리잡기 위한 변화가 절실하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에 공격성 및 폭력성에 극대화되어 사배적 무리를 처리하는 현상인 초사병이란 말이 번지고 있다. 학교폭력 역시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행에 주를 이루었다. 요즘에는 집단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회복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회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를 최소한 군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서둘려야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여전히 학교는 누구에게나 꿈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피해죄를 넘어서 아이들 하나하나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서만이 해결하기 어렵다.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